헉!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!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은 보넷의 바리에이션 드 콘체르트 1번입니다. 이 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메인 멜로디가 각각 다른 버전으로 변주되는 것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곡의 중간중간 등장하는 이 멜로디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주의 깊게 찾아보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즐겁게 감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곡의 중간중간 곡의 중간중간 곡의 중간중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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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